찐섭 선수도 이제 중원으로 돌아오겠지만. 오현규 돌메트. 골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오현규의 추가 골. 순식간에. 이 터닝 슈팅, 중벌이 슈팅은요. 짧게. 아싸.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휘어집니다. 박동진, 스텝 오버. 팝 포스트. 오우. 이걸 니어포스트 때문에. 갑니다. 갑니다. 오우. 산책스러운 애입니까 뭡니까 저거. 완전 눈빵입니다 눈빵. 날아옵니다 조기석 떨궈놓고. 대결합니다. 오우. 뭐 선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은. 전갈아 쳐다라고요. 무슨 골 세련된다. 잠깐. 슈팅. 정지. 들어갔어요. 열렸어요.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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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디시는ilight.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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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슈팅. 맨에 여기도 있네요. 공격에 올라오면 돼요. 공격에 올라오면 돼요. 수원 2대1. 김정은 다시 앞서 나가네요. 김정은 더. 중독은 5대1의 공격이 날방법으로 나가되었겠죠. 정승현이 가네요? 네, 갑니다. 와, 과감하네요, 지금. 수비의 핵심 정승현은 스승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정승현, 골. 1대1 동점. 이렇게 되면 정승현 선수는 뭐. 앞쪽으로. 유주현 선수가 반대쪽. 골입니다, 골. 3대3 됐습니다, 3대3입니다. 자, 이동준이 골. 세 골째, 세 골째 울산연대 3대0을 만듭니다. 이적색 이동준이 터트립니다. 약 2, 2, 1. 백수원 골. 앞쪽에 데르소 이어가 또 치고 들어갑니다. 경장함성이 아니라는 것 같군요. 반기였습니다. 이전의 마지막 투어. 자,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만. 자, 전남의 선수 딱 쓰러졌거든요. 박수원 원진아. 자, 전남의 선수 딱. 자, 전남의 선수. 자, 전남의 선수. 자, 전남의 선수.